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명강사에 데려오신 거로 환영합니다. 아무리 강사도 나를 불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많이 알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알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5주차에 3월 26일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만들려면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30분 만에 전문가 수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30분만 하면 여러분들 전문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진 편집을 갖다가 재미롭게 해서 상대방들에게 반응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형입니다.